띄용바루 베이커리는 처음에 런칭할 때 프랑스에서 3대째 베이커리 가문을 잇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빵제가사를 모셔와서 기술을 전수받고 띄용바루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띄용바루 베이커리에서는 프랑스산 밀가루와 프랑스산 버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프랑스산 버터가 그렇게 고급 버터라고 하더라구요. 프랑스 제빵사에 의하면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기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약간 더 습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좀 더 바삭하고 맛있는 크루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험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커피는 스페셜리티 커피로 유명한 커머맨 커피 로스터의 원두를 가져다가 내리는데요. 커피 약간 진하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산미가 있는 커피입니다. 쌀가루와 설탕으로 만드는 쿠에 투트도 보이구요. 띄용바루 호코 센터에서 엄청 유명한 트위크에도 보입니다. 작가가 좋아하는 락사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구요. 만두 종류와 파우도 보이네요. 길거리 호코는 어린아이들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아버지와 딸이 좋아하던 푸투 마야미입니다. 마켓 옆에서 점을 봤던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벽화 완성 후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았더니 이미 돌아가셨었다고 합니다. 여기 벽화는 이비에 총씨라는 분이 그린 벽화인데요. 그분은 원래 파이낸셜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파타입으로 이렇게 벽화를 그리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남성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예전 시대에 코미디언 듀오라고 하셨대요. 우리나라 왜 제 또래나 저보다 어르신분들은 아실테지만 남성 남철남씨 그 듀오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왔다갔다 춤, 왔다리 갔다리 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처럼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풍미했던 그런 코미디언 듀오시고요. 이 그림 자체가 그분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전화기가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전화기를 놓은 것도 그리셨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 오일이에요. 목이 물리거나 할 때 이 오일을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도 저희가 먹어요. 감기가 걸릴 때쯤 되면 이거를 먹으면 좀 낫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천연 허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5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거는 담배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한 후에 그 제를 모신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띄영바루의 한 거리인데요. 띄영바루가 좀 특이한 거는 여기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이 싱가포를 지배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45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으니까요. 제 뒤에 보이는 저런 낮은 건물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왜 여기 있냐면요. 싱가포르에서 이 지역을 약간 보호구역처럼 지정해낸 거예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 외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는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건물 외관은 고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독특한 분위기를 풍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된 건물이니까 인기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한테 이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힙한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이 건물들이 옛날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넓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띄엄바로 오시면 좀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